안녕하세요. 비브 스튜디오스 버추얼 센터 본부장 서준호입니다. 저희는 실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버추얼 프로듀션 TVN 라이브 이벤트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3년간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제작한 버추얼 프로덕션 콘텐츠 소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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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3년 전 버츄얼 프로덕션이라는 새로운 제작 기술을 접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언리얼 엔진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프리 렌더링 기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CGI 프로덕션에서 실시간 렌더링 기반 파이프라인 구축 및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이 기술을 도입할지 말지 회사에 큰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버츄얼 프로덕션 제작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체나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의 기술 도입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기술 검토 단계에서 버츄얼 프로덕션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가를 고민했습니다. 돈을 지급할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투자를 할텐데 당시에는 게임 분야를 제외하고는 돈 벌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받는 회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MBC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고 이걸 통해 기술 검토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버츄얼 프로덕션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없었던 시기라 그 가능성만 믿고 일단 시작했고 그 결과 언리얼 엔진의 확장성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검토는 끝났습니다. 버츄얼 프로덕션을 도입하면 넌게임 분야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버츄얼 프로덕션 제작 방식을 클라이언트에 제안하고 설득해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 관련 시장도 커지고 성장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때 버츄얼 프로덕션 관련해서는 LED를 활용한 언리얼 엔진 기반 인카메라 VFX가 영화 VFX 업계의 화두였습니다. 저희는 과장을 조금 보태서 고민을 1도 안 했습니다. 기술 검토 과정에서 언리얼 엔진 기반 컨텐츠 제작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상태였고 그 확장성을 알기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단, 그전 라이브 이벤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언리얼 엔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과감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버츄얼 프로덕션 제작 파이프라인을 갖추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용화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이니 실수가 있어도 눈감아주는 클라이언트는 세상에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엔디스플레이 기술, 리얼타임 컨텐츠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도큐멘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 관련 자료만 제공하지 않고 관련 분야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차별화입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건 경쟁자도 많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브 이벤트에서 줄어 쓰였던 AR 합성 기술과 인카메라 VFX를 통합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술 고달을 통해서만이 경쟁력이 생기고 업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젝트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MBC VR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프로젝트입니다. VR 컨텐츠 개발로만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VR 컨텐츠를 시청자도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VR 컨텐츠의 카메라 앵글로 담는 영상 프로덕션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렌더링이 가져다주는 컨텐츠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VR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체험한 어머니의 모습과 그 감정을 시청자들도 그대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올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언리얼 엔진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개발자와 아티스트 그리고 운영을 총괄하는 기술 프로듀서 등 세분화된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아 카니바 AR 런칭 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실시간 엔진 그래픽도 실사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과 외부 솔루션의 연동의 중요성과 그 활용도를 알게 되어 카메라 트래킹을 직접 연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인카메라 VPS 방식으로 제작한 더 브레이브 뉴 월드 단편 영화입니다. 언리얼 엔진의 N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4K 실사 수준의 그래픽을 여러 개의 화면으로 나누어 하나의 영상처럼 초당 30프레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언리얼 엔진 그래픽의 최적화와 시스템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언리얼 엔진 연동을 위한 외부 솔루션 테스트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고 관련 이슈는 항상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KBS AR 다큐멘터리 Kiss the Universe입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등 메카닉 기반의 AR 오브제를 넘어 실사 수준의 크리처를 AR 오브제로 적용해 보면서 한 단계 더 그래픽 수준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R 오브제와 LED 영상을 같은 타임라인 안에서 동시 제어가 가능할 때 연출에 대한 범위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진행했던 벤츠 EQB 전기자동차 디지털 쇼케이스입니다. 인카메라 VFX로 촬영시 미술과 동반된 씬 설계가 영상 퀄리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고 언리얼 엔진 4.27 엔디스프레이의 운영 편리성도 알게 되면서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브 스튜디오스 기술 시연 행사인 데모데이 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관련 업계 관계자라면 저희 버츄얼 스튜디오로 직접 오셔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데모데이 때는 AR 실시간 합성과 인카메라 VFX를 하나의 씬에서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을 나름 완성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프로젝트사를 보면서 기술이 점점 고도화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기술 차별화는 기술 고도화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안정적인 제작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컨텐츠 제작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 시장에서 특히 영화 드라마에서 버츄얼 프로덕션이 제작 솔루션으로 인정받으려면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컨텐츠가 더 빠르게 생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OTT 등 컨텐츠 유통 플랫폼 시장은 확대되었고 이미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컨텐츠 수요는 높아진 상황이니 당연히 효율적인 컨텐츠 생산이 핵심입니다. 제가 속도만을 강조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포인트는 컨텐츠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버츄얼 프로덕션으로 높이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열과한 주요 포인트는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하려는 기술 고도화입니다. 프리, 온셋, 포스트를 하나의 프로덕션으로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카메라 VFX 3D 환경을 매번 제작하는 것이 아닌 사용비드가 높은 국내외 주요 로케이션을 3D 어택 형태로 라이브러리 하여 바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AR과 인카메라 VFX를 통합하여 AR로 크리처를 합성하여 온셋 비즈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 AR 크리처를 디지털 휴먼으로 적용할 시 실시간 모션 캡처 연동을 통해 감독 디렉션에 맞게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적용을 통해 인카메라 VFX로 촬영한 포티지를 좀 더 실세에 가깝게 보좌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기술 고도화의 방향은 버츄얼 프로덕션을 비즈니스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로 바라본 저희의 관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세션을 넘기기 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저희 곤지암 버츄얼 스튜디오를 소개하겠습니다. 비브 스튜디오스는 버츄얼 프로덕션을 위해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350평 규모의 LED 기반 버츄얼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기반 VIT라는 자체 버츄얼 프로덕션 통합 제어 솔루션을 상용화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가 저희 곤지암에 위치한 버츄얼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버츄얼 프로덕션 언리얼 엔진 개발자, 아티스트, 시스템 엔지니어 등을 채용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URL로 채용 공고 확인하시고 많은 입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브 스튜디오스 리얼타임 센터 애니메이션 팀장을 맡고 있는 유영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츄얼 프로덕션 라이브 이벤트에서 사전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간단한 목차입니다. 먼저 라이브 이벤트 버츄얼 프로덕션의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콘티와 사전 시각화, 즉 프리비즈입니다. 우선 구성과 레이아웃을 여기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해진 내용과 정보들로 3D 어셋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캐릭터나 배경 모델링, 그에 따른 애니메이션 작업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러한 어셋들을 언리얼 엔진으로 옮겨 셋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아티스트는 하나씩 씬을 체크하며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씬에 대한 라이팅과 레이아웃의 수정, 작업판, 애니메이션 등을 취합하시면서 촬영 전까지 많은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셋을 기반으로 버츄얼 프로덕션 촬영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후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모든 작업의 첫 단추가 되는 프리비즈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왜 사전 시각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 프리프로덕션만큼 라이브 버츄얼 프로덕션의 프리비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프리비즈 작업을 통해 사전의 전체적인 영상의 구성과 이슈 사항을 각자의 파트에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출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위사소통이 편해지겠죠. 출연자는 간단한 액팅 가이드와 타이밍, 동선을 체크할 수 있고 다양한 파트와의 조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명과 특수효과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출연자의 동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 설치 위치 또한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술 또한 더미를 배치함으로 다양한 이슈 조절이 가능하실 겁니다. 카메라 감독님들은 배우의 동선을 보며 실질적인 카메라 운영을 미리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렌즈를 사용하실지 연출자가 어떠한 구도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 운용 이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렌즈 이슈가 있습니다. 라이브 무대의 특성상 렌즈 교체가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가장 촬영에 적합한 렌즈를 찾아 둔다면 좋겠죠. 미술이나 세트 구조 등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한 촬영 현장에서의 카메라 동선 제약 또한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트래킹 범위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사전에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KBS Kiss the Universe라는 다큐멘터리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저희 비브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던 KBS Kiss the Universe입니다. 배경 제작이나 AR 등 컨텐츠들을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식물, 나비, 랩터나 티라노와 같은 공룡들부터 태양계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언리얼로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AR 요소들이 모두 라이브하게 구성되어야 했고 촬영되는 분량 자체가 꽤나 길었기 때문에 촬영 전 저희는 이 모든 작업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라이브에서는 작은 딜레이가 큰 방송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작은 이슈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벤트가 시작되는 타이밍부터 출연자들의 동선과 타이밍 그에 따른 조명과 미술 소품들의 레이아웃 특수 효과의 타이밍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한 동선을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러한 작업을 위해 출연자들의 동선이나 카메라 무빙을 직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을 사전에 체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한 작업의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리얼 엔진 프리비즈 시뮬레이션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스튜디오를 언리얼 엔진 환경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곤지암에 있는 저희 비브 스튜디오스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방금 보셨던 KBS의 스테이지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이곳을 언리얼 엔진 환경으로 구현해두었습니다. 스테이지와 LED를 최대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스테이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스튜디오 요소들을 비슷하게 구현한다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촬영에서는 스테이지 위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요소들이 촬영에 정말 많은 간섭과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 시 지미집이나 크레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스튜디오의 형태나 기둥과 같은 구조적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조명과 미술 등의 요소가 카메라의 이동에 제한을 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은 저희는 3DS MAX를 사용하였습니다. 공룡 등의 크리처들은 바이패드를 사용하여 리깅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애니메이션의 표현은 몰퍼를 통해 보충하였습니다. 수치만 정확하다면 MAX나 Maya 어떠한 것이든 편하신 걸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3D 툴에서 작업하신 파일들은 FBX나 RNB 포맷 등을 통해 언리얼 엔진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저희는 최적화를 위해 FBX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RNB은 주로 FX나 버텍스 애니메이션과 같은 지오메트리 캐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픽사에서 만든 USD 포맷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미스가 있는데요. 만약 MAX로 3D 작업을 하신 경우 저는 이 데이터 스미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MAX에서 작업하신 모델링과 레이아웃, 조명 세팅들이 이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 간단하고 오류 없이 한 번에 언리얼 엔진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R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이슈는 언제든 현장에서 위치나 스케일 등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태양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제어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FBX 형태 포맷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수정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데이터 스미스를 사용해 쉽게 해결하였습니다. 우선 3D MAX로 애니메이션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 언리얼로 넘기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시퀀스의 모든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세팅되어 넘어오게 됩니다. 요소들의 모든 링크 경로가 살아있는 채로 넘어오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언리얼 엔진에서 직접 빠르고 쉽게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데이터 스미스는 맥스나 시네마 보디 등 다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메라 작업입니다. 카메라는 앞서 3D 툴에서 FBX나 ABC 등의 포맷으로 언리얼 엔진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혹은 언리얼 엔진에서 직접 카메라를 이용해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언리얼 엔진의 카메라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카메라는 시네마틱 탭에 시내 카메라 액터를 사용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3D 툴과 같이 설치하여 기존 카메라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링레일은 흔히 달리 카메라라고 부르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링크레인은 지미집이나 크레인 카메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3개의 카메라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 카메라 액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카메라 미리 보기가 화면을 너무 가리죠? 그래서 고급 세팅에 들어가시면 미리 보기 크기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냥 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카메라 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화면이 다른데요. 왼쪽은 시네마틱 뷰포트 상태입니다. 시네마틱 뷰포트에서는 직접 타임라인을 이동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상단에 이곳을 클릭하시면 쉐이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작업을 하실 때 더 유용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렌즈나 카메라의 간략한 정보들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카메라 릭 레일입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키우실 수 있고 레일의 길이는 스케일에서 X 수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카메라를 드랍하여 어태치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를 맞춰보겠습니다. 시퀀서에 드랍하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트랙을 눌러 커렌트 포지션 트랙을 추가하시고 0에서 1까지의 수치를 애니메이션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레일의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카메라 릭 크레인입니다. 설치를 해보시면 지미집 크레인 카메라의 형태를 하고 있죠? 위치를 이동시키고 마찬가지로 카메라까지 링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퀀서에서 주요 기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랜스, 피치, 그리고 요 기능입니다. 암랜스는 말 그대로 크레인의 암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피치는 상하의 각도, 요는 좌우의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원상태로 돌리고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인 자체에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추가해서 로테이션을 넣어 타겟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크레인과 카메라의 키를 별도로 넣으셔야 합니다. 카메라의 바디는 크레인에서, 로테이션은 카메라에서요. 아무래도 이 방식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카메라 타겟 기능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타겟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액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미리 설치해두었습니다. 카메라의 트랙에서 루켓 트래킹 바라보기를 활성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할 액터 또한 추가해서 타겟할 액터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카메라를 움직여 보시면 카메라의 타겟이 고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타겟 액터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터를 움직이시면 카메라의 타겟도 따라서 이동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카메라를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가상 공간 디자인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디자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의 경우에는 퀄리티를 신경 쓰지 마시고 더미를 이용하여 빠르게 모양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레이아웃이 잡혔다면 이제 소스를 하나씩 올리면서 라이팅과 디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라이브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화입니다. 디테일과 최적화의 밸런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브젝트의 폴리곤 수부터 머티리얼의 최적화까지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마스터 머티리얼입니다. 저희는 최적화를 위해 MSRO 텍스처를 세팅하여 쓰고 있습니다. 텍스처의 RGB 그리고 오퍼시티의 채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R 채널은 메탈릭, G 채널은 러프니스, B 채널은 스페큘러, 알파는 오퍼시티를 사용하므로 실질적인 텍스처 개수를 줄여 최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더티와 같은 추가적인 디테일을 위한 디퓨즈 맵이나 노멀 맵을 믹싱이 가능한 형태로 셋업하였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과 AR은 실시간으로 컬러톤이나 감도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컨텐츠 및 모든 세팅이 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수정되게끔 핵심 요소들은 모두 패러미터와 해두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금덕인 실장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브 스튜디오스의 금덕인입니다. 현재 버추얼 프로덕션 테크니컬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몇 가지 종류에 대해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AR은 현존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 중에 제일 효과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실사와 함께 구현되어야 하는 AR은 버추얼 기술 중에서도 고난도 테크닉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가 실제 현장 배경과 이질감이 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카메라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히 추적해야 하고 촬영하는 렌즈 화각에 대한 외국 칼리브레이션 작업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트래킹을 전제로 하는 모든 버추얼 프로덕션들이 최적화가 중요하지만 주로 생방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인 만큼 한 번에 모든 것이 문제없이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최적화, 컨텐츠 최적화가 무엇보다 필수인 기술입니다. 이 최적화의 기준은 트래킹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의 실제 움직임을 담당하는 트래킹은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심장 역할을 한다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부터 알아볼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은 MR입니다. MR은 AR에서 발전된 방식으로 XR과 더불어 지난 몇 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발전한 버추얼 기술입니다. 그 방식의 유사성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XR로 또 어느 곳에서는 AR로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레이어 구조로 봤을 때 인물의 앞에 배치되는 형태를 AR 인물의 뒤에 배치돼서 공간적 배경이 되는 형태를 VR이라고 하겠습니다. MR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물을 촬영하는 피드는 크로마 키를 배경으로 찍어서 키를 빼거나 혹은 전체를 찍어서 필요한 영역을 마스크 처리한 후 합성하는 방식 중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AR과 마찬가지로 한 대의 카메라당 한 대의 MR 머신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수록 다양한 각도의 버추얼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과 마찬가지로 방송, 공연 등 실시간 라이브 이벤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때 XR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XR은 LED를 활용해 LED 쪽에도 콘텐츠와 트래킹 데이터를 전송해 공간 확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LED를 활용하지 않는 MR은 오히려 AR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XR은 LED에 전송하는 방식 때문에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MR은 여러 대를 쓸 수 있다는 것도 다르죠.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LED에 다른 주파수를 전송해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멀티캠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딜레이 이슈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컷체인지가 이루어지는 생방송이나 라이브 이벤트에서는 MR 혹은 AR이 적합하고 LED 운영을 함께하면서 공간 확장을 극대화하고 한 대의 카메라 워킹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을 구현하는 사전 녹화 프로덕션에는 XR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양이 더 많아질수록 비디오와 콘텐츠 사이의 딜레이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 콘텐츠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XR은 훨씬 확장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MR 역시 XR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MR 기술이 쓰였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보 스튜디오스에서는 2020년 마마에서 BTS 무대의 콘텐츠 제작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중에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보고 계십니다. 같은 씬의 환경으로 보이지만 무대를 기준으로 뒤쪽에 배치된 콘텐츠와 무대 앞쪽에 배치된 콘텐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대 앞쪽으로 배치된 콘텐츠는 AR,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뒤쪽에 배치된 콘텐츠는 VR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비디오는 무대 영역만큼 마스크를 적용해서 뒤쪽의 콘텐츠가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AR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딜레이입니다. 딜레이는 촬영되고 있는 배경 비디오와 합성되는 콘텐츠가 트래킹에 반응하는 시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성에서 발생하는 딜레이가 클수록 콘텐츠와 배경이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까다롭게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딜레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카메라 트래킹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딜레이 콘텐츠의 무게에 따라 발생하는 딜레이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발생하는 딜레이 등 그 요인이 다양함으로 기민하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으로 다시 돌아가면 노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이나마이트 MR의 메인 컨셉은 폭죽이었습니다. 당시 제작 컨셉은 화려한 폭죽과 컬러감 있는 연기를 노래에 맞춰서 같이 사용함으로써 기존 폭죽과 색다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폭죽이나 연기 같은 파티클들은 종류에 따라 퍼포먼스를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트래킹과 함께 실시간 구현을 할 때는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기능들입니다. 때문에 이펙트 제작을 맡았던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볼륨 렌더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연구했고 연기와 폭죽의 제작 방식을 각각 언리얼 엔진 외부와 내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초 해당 컨텐츠를 언리얼 엔진의 나이아가라 파티클 시스템으로 제작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제작 스케줄상 언리얼 엔진 자체 볼륨 테스트할 시간이 여유치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아티스트가 사용하던 후디니와 나이아가라 파티클을 함께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티스트가 작업한 프로젝트 구성을 잠시 함께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디니에서 컬러 볼륨을 시뮬레이션 한 후 그림처럼 후디니의 넷플릭 북 텍스처 노드를 사용해 시퀀스를 언리얼 엔진용 맵으로 익스포트합니다. 다음 언리얼 엔진의 머트리얼 에디터 창에서 후디니에서 만들어진 텍스처 맵을 사용해 나이아가라에서 사용될 머트리얼 노드를 그림처럼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아가라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해 컬러감 있는 연기를 만들고 폭죽이 터질 때 생기는 폭발과 반짝이는 파티클들을 추가해줬습니다. 시퀀스 맵 형태의 연기는 카메라 방향에 상관없이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피싱 모드를 적용해서 여러 방향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더라도 퍼스펙티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폭죽은 언리얼 엔진 마켓의 프리 에셋 중 캐스케이드로 작성된 에셋을 사용했고 각도와 발사 개수를 파라미터로 수정할 수 있게 블룸 프리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언리얼 엔진 시퀀스를 통해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생방송 같은 경우 현장에서 시스템한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녹화 전에 거의 수정이 없도록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씬의 수정이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변수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리모트 컨트롤러 해서 제작해 두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언리얼 엔진 시퀀서에서 노래의 리듬에 맞춰서 폭죽과 연기를 배치하고 최종 결과물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처럼 실시간 컨텐츠들은 모두 라이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작업 파이프라인을 갖춰야 됩니다. 현장의 돌발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함과 시스템 최적화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운영을 하는 오퍼레이터는 항상 이런 상황들을 기민하게 관찰하면서 촬영을 하는 동안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배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카메라 VF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메라 VFX는 영화 및 시각 촬영을 위한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로 기존 영화 후반 작업 방식으로 사용되는 스크린 합성 방식이 아닌 배우와 LED 배경을 동시에 촬영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XR과 마찬가지로 LED를 기반으로 한 카메라 실시간 트래킹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비브 스튜디오스의 데모데이 때 시연했던 장면들입니다. 저희는 이때 AR과 더불어 인카메라 VFX를 원테이크 방식으로 라이브로 구현했었는데요. 인카메라 VFX는 LED 볼륨을 사용해 카메라 촬영 결과물을 최종본으로 제작, 효율적인 프로덕션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영화 프로덕션을 위한 기술인 만큼 연출, 촬영, 조명, 미술, 제작, 배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고품질의 언리얼 엔진 에셋을 활용, 영화에 필요한 배경을 무엇이든 제작할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룩을 확인하면서 컨텐츠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LED에 반사되는 환경을 조명으로 사용하고 실시간 카메라 트래킹을 구현하며 렌즈 화각의 값과 포컬렌스의 값을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프로젝션하는 라이브 버츄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카메라 VFX 기술로 세팅된 LED는 이너 프로스턴과 아우터 프로스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트래킹이 되는 이너 프로스턴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의 최고 출력 해상도와 함께 렌즈의 FOV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이너 프로스턴과 같은 컨텐츠의 이미지로 렌더링되는 아우터 프로스턴은 LED 볼륨 안에 공간 조명 및 인물 조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시연 중에 멀티 유저 에디터를 사용해 에셋 재배치와 수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인카메라 VFX 같은 퀄리티 프로덕션들은 모두 프로덕션 스태프들이 함께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신속한 운용 대응이 필요합니다. 리모트 컨트롤러를 함께 활용해서 지금처럼 어셋의 재배치나 컬러 등을 바로 바꾸고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장면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LED의 물리적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티팩트들, 모아래, 주사선, 비디오 벤더 현상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고 각각의 다른 프로세서에서 입력을 받는 LED들의 개별 싱크 해결도 중요합니다. 싱크가 맞지 않을 경우 티어링 현상, 즉 카메라 트래킹을 할 때 프로스턴이 갈라지거나 애니메이션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양입니다. 이때는 카메라 딜레이도 반드시 함께 체크를 해야 하고요. 싱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시스템 세팅 방법, 컨텐츠의 무게 등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순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싱크 제너레이터와 연결하는 방식, 각 랜덤 머신끼리 모자이크 구성 및 동기화 방식 테스트는 순서 파이프라인 구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번 시연은 전부 라이브로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트래킹을 안전하게 유지하되 컨텐츠의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시스템 최적화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랜덤 머신들이 각 GPU 퍼포먼스를 최대치로 출력할 수 있도록 멀티 GPU 사용 등 시스템 세팅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퍼포먼스와 싱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정확한 운영 순서와 방법을 연구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로 최적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초기 세팅 때 소요되는 시간과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모자이크와 동기화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헐리온 영화를 통해 사례가 입증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많은 촬영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술이므로 앞으로 랜더 기술이 더욱 발전할수록 파이널 픽셀로 작품을 완성하게 될 날도 다가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 번째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